구독, 좋아요, 오토쿠아츠 은행나무 일로 갈 수 있네 내년에 오면 정직 주차장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반게리 은행나무를 보러 왔어요 반게리 은행나무를 보러 왔는데 여기는 X대가 있어요 드론 날려? 알아서? 내놔 알아서 해시 날려 내꺼랑 부딪히면 돼 아 기다려봐 내꺼랑 부딪히면 내꺼랑 부딪히는 거잖아 응 안 빌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겨 근데 내가 져 내가 이기는데 내가 져 이기면 됐지 내가 이상한 발언하면 자꾸 이거 켜가지고 녹음단다니까 내가 또 할 거 같냐 다른 말 하겠지 개똥아 동산니? 아니요? 혜선아 인성 출입 아니 이미 많아 이미 진짜 너무 많아서 양현선 모음집이 있어 아니요 개똥아 동산니? 아니요 어 차길이구나 어 뭐야 이것이 어디 가야 돼 어 뭐야 이것이 어디 가야 돼 우와 이씨 어 제가 다음 주 10개월이나 딱 올까? 내가 딱 결혼하고 갈게 어 안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근데 사람 생각보다 많다 안 나오면 사람들이 또 뭐 껴안고 찍고 난리 치다가 나무 다 가질 거야 저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 맞네 올라갈 수도 생기긴 했다 원숭이야? 나 앞에 앉아서 생각은 기억이 나 화장실이 없어야 돼 우와 진짜 아니야 화장실이 없네 이 나무 하나에 많은 걸 했잖아 진짜 그냥 경광지다 사실 엄청 큰 나무 하나 있는데 화장실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좋은 여행 스팟인 것 같아 이 정도 사람 있으면 말 다 했지 와 나 진짜 35mm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데 제가 알아서 드론 날리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 저 날릴 거니까 저 흰색이 안 나옵니다 ST카드를 멍청하게 하나밖에 안 들고 와가지고 카메라로 영상 찍는 중 아니 집중하는데 왜 참고로 저희 다 드론 자격증은 있고요 신청도 전부 다 조종자 등록 넣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떴어요 하지만 드론이 없죠 드론은 제 건데 이제 현우랑 저랑 현선이는 드론 자격증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은 잘 못 찍어서 영상 촬영을 맡겼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예 촬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 평일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람 많으면 주말에는 사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원주가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네 불편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차가 생겼어요? 알았어요? 가능할 거예요 정말avam 쁘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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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